한전 KDN이 반부패 윤리경영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KDN에 따르면 최근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조치하는 BIS Summit 2021에서 반부패 서약에 동참해 청년사회 구축과 ESG 기반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약을 통해 KDN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